아프신 분들은 억지로 안 해줘요, 손 안 봐요. 쪼꾸미 양말의 남자. 딱 낫지는 않은 것 같은데. 여러분, 어려운 돈도 좀 하시고. 할 수 있어요? 할 수 있어요? 실패! 실패! 되게 창피하게 떠오르셨어요. 소비하게. 실패. 자, 이렇게 돌아와서. 유겸이. 야, 키 큰 사람이 부르네. 너무 낮아, 너무 낮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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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, 성공! 오, 성공! 오, 성공! 오, 성공! 야, 이제 어떡하지. 유겸이 이렇게 분량 해주시면 돼. 성공 보는 자리. 오케이, 축하합니다. 자, 앉아 있으면 돼요.